음악 여러분 토요일 두 번째 녹화를 합니다. 지금이 말이죠 저녁 7시 3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캠핑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캠핑에 미친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캠핑이라면 아시잖아요. 산과 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자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텐트를 쳐놓고 캠핑하는 것도 참 보니까 그 캠핑에 미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그 차에다가 살림도구를 아주 차에다 싣고 가서 이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완전히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등을 밟히고 별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살림도구를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도구들을 꺼내 놓은 거 보니까 주방기구도 도구들을 꺼내 놓은 거 보니까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또 바깥날이 추우니까 텐트 안에서 잘나니까 추위가 이렇게 한기가 들어오는데 배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낭, 오리털 침낭 이런 걸 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또 캠핑카라고 있잖아요. 캠핑카 나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차맹입니다. 차맹 차맹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또 물으실 거예요. 아니 차맹이 뭐야? 여러분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차맹이다. 그죠? 차에 관해서 전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굳이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운전면허가 없어?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요즘엔요. 중학생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아니 성인이 운전면허를 안 가지고 있어? 아니 진짜 저 사람이 지구인이 맞아? 외계인은 아니야? 이럴 것입니다. 나는 진짜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을까? 운전면허가 소용이 없어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나는 미리 예감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운전면허가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차를 끌고 나가보셔. 길이 막혀서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좀 있으면 현대 모빌리티에서 만드는 플라잉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지역에서 날아서 가고 혼잡지역이 안 돼서 땅에 착륙해서 차로 가는 그겁니다. 차와 비행기에 동시에 기능을 가진 게 플라잉카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가기도 하고 하늘에 떠서 날아가기도 한다 그거죠. 그게 플라잉카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민요인이 있으면 진짜 돈 있는 재벌들은 플라잉카를 탈 겁니다. 플라잉카. 진짜 재력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지 않고 플라잉카를 탈이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가면서 길이 막혀서 짜증내는 것은 서민이야 서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플라잉카로 날아간다 이거야.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이나마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플라잉카가 나타나요. 벌써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플라잉카가 벌써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 플라잉카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강남의 한전 한국전력이 있던 토요다가 100층 이상의 빌딩을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롯데그룹처럼 그런데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질러다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한 70층짜리 70층 정도의 건물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왜 현대차 가던 재벌이 경비를 전략합니까?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줄이느라고 건물층수를 낮춘 겁니다. 신사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신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기존에 만드는 디젤 자동차, 시발유 자동차 이런 기존의 사업만 몰두하다가는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이런 게 신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디젤차, 시발유 차만 만들어내다가는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신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 100층 이상이 질려던 걸 포기하고 70층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안 있으면 플라잉카가 나와요. 하늘을 날아가는 차가 나옵니다. 하늘을 날아가다가 또 땅에서 질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되돌아가면 나는 예전서부터 자가용이 쓸모가 없는 세상에 올 것이다고 예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가용 타고 다녀봐야 길이 맺혀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도시에는 차 세원을 주차할 곳도 없어요. 지금 서로 주차 자리를 가지고 다툼하다가 칼부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주차 공간도 심각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라는 것이 애물단지다고 해요. 돈 주고는 샀는데 몰고 나가니 길이 막혀 다니지도 못해. 어디가 차를 정차시켜 놓으려니 주차 공간도 없어. 이래저래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려는 건 나는 이미 예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게 자가용이 필요하고 애물단지 시대가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가용을 사지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 내가 생활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서민 중에 서민이기 때문에 차 살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라면이라도 사 먹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차를 구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해지는 도시생활은 크게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우리나라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자가용은 굳혀요. 자가용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자가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가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중교통이 잘 와닿지 않는 시골. 왜 이딴 곳. 이런 곳에서는 정말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을수록 그러니까 시골.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된 시골. 왜 이딴 곳.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진짜 자가용이 필요하죠. 그러나 도시에서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전화 안 통하면 집 앞까지 콜택시가 탁탁 와닿고 카카오 택시라고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에다가 딱 인터넷 몇 개만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문 앞에까지 택시가 와닿는다 이거예요 5분이나 10분 걸으면 지하철이 나오고 그런데 구태업에 자가용이 필요한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점으로 생각해서 나는 아예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차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듯이 차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차맹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차맹이기 때문에 차에 관해서 브랜드 브랜드도 내가 모릅니다 현재 어떤 브랜드의 차들이 출시가 되는지도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캠핑카를 몰고 가서 차박을 한대 내가 인터넷도 이제 유튜브 인터넷도 보니까 차박을 하면서 캠핑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가 차맹이라고 했잖아요 난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 사람이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차박을 한대? 그럼 차박을 하면 차에서 자는 거니까 잘 수는 있다 차 안에서 잘 수는 있는데 그러면 차 안에서 자면 여름에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어떻게 샤워를 하며 그리고 이 같은 건 어떻게 닦느냐 물론 여름에 더울 때는 어떤 시골 객가 같은 데 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몸도 닦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좀 싸차려지면 도대체 어디 가서 몸에 샤워를 하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 차박을 한다면 그렇게 했지만 한 4나흘 일주일씩 차박을 한대 그러면 샤워는 어디서 하고 이는 어떻게 닦느냐 계속 음식은 30일 끼 먹는 거 아닙니까 이라는 건 하루를 안 닦아도 굉장히 불쾌감이 드는데 이를 어디서 닦을 때가 어딨냐 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차명이니까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캠핑카 안을 유튜브에 보여주는데 정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이동하는 호텔이야 그 캠핑카 안이 그렇더라고 캠핑카 안이 그 캠핑카 안에 샤워하는 샤워실도 있어 화장실도 있어 이를 닦을 수 있는 쇠면대도 있더라고 그 캠핑카 안에 그러니까 캠핑카 안에서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이도 닦고 그 안에서 또 음악 감상도 한대 스피카가 캠핑카 천장에 양쪽에 스피카가 설치돼 있더라고 그 안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어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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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 그 캠핑카 안에 샤워실 있어 화장실 있어 이따 끌 수 있는 쇠면실 있어 음악 감상도 해 거기서 그 안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는 조리실 있어 거기 다 갖출 건 다 있다 갖출 건 다 갖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비춰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동하는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 그렇게 좋게 만들었으니 그 놈은 가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차값이 내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캠핑카는 캠핑카 안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음악 감상도 하고 이도 닦고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캠핑카는 이렇게 다 갖출 거 다 갖춘 진짜 이동하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캠핑카는 아무리 저렴하게 잡아도 1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대가 넘어야 그런 차를 구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내가 캠핑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어요 돈이라면 못한 게 없다 그것이 바로 돈의 위력이죠 돈은 돈이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것만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죽은 사람만 살려내지 못할 뿐이지 그 외에는 탄다고 하죠 그것이 돈의 위력이다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미덕식 들여가지고 그 캠핑카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야 진짜 서민 중에 서민인 이승열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호텔이야 별거 다 압니다 그 안에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여자도 많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적으냐 많으냐 알려면 저 사람이 이승열이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돈이 적은 사람인가 알려면 이승열이 여자 관계를 들춰보면 대뜸 압니다 이승열이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귀는 여자가 많다 이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대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열이가 저 사람은 마누라도 없고 장가도 못 간 독신이고 애인도 없어 어디 여자 친구 하나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속세 사는 중이야 이러면 아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이러구나 대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 관계만 들춰보면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돈이 없는 사람인지 대뜸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억씩 주어서 캠핑카를 구입할 그런 재력이 되니까 혼자 가겠어요 이쁜 여자를 애인을 꽤 차고 갈 겁니다 이쁜 여자를 꽤 차고 캠핑카를 타고 휘파람 불면서 운전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럼 캠핑하는 곳에서 혼자 독신으로 혼자 이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자빠져 오겠어요 뻔할 뻔 거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여자 이쁜 여자하고 그 안에서 룰룰랄라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자기 사랑이 어쩌고 이러면서 뽀뽀도 하고 거기서 그 차 안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섹스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캠핑카 내부를 보고 놀랐어요 차가 저러니 그 차값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니 글쎄 그 안에 그 안에서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똥 넣는 화장실도 있고 이 땅는 세면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다 있더라니까 참 내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나는 차명인데 난 운전면허도 어두운 운전면허도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차명이 보기에는 참 내가 한마디로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이게 참 자본주의로구나 자본주의의 끝 끝판왕이 바로 캠핑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카 참 대단합니다 나도 진짜 돈이 많으면 나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캠핑카를 몰고 이쁜 여자 애인을 하나 대동하고 차 운전하고 몰고 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차를 놔두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요리해 먹고 밤이 되면 이쁜 여자 끼고 말이야 육체적인 사랑도 나눠보고 돈 많은 놈들이야 뻔할 뻔지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캠핑에 미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